오늘은 진짜 조금 충격적인 대한민국 도축에 대한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집은 가지고 싶지만 대출은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놀라운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집을 구매할 때 만든 빚은 남편에게 주고 집만을 받아오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집만 가져오고 대출은 안 가져올 수 없다라고 현실을 말하게 되죠. 그러자 한국 여자는 아주 신박한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하나 났는데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값이 오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3억 원을 다 가져갈게 라는 싱크빅 창의력 넘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걸 상정해서 그 값도 반반 가불해달라 말하는 이 여성을 보고 변호사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지 않았냐고 해맑게 웃으면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스마트함을 자랑하게 되죠. 영상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국 여자는 변호사에게 멍청한 너가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합니다. 진짜 얼마나 대까리가 비었으면 저럴지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 한국 여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짜 신박했다고 생각하는지 똑똑했죠?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변호사에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도 못한 거 아니냐는 비웃음을 날리게 되죠.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을 바로 떠올리게 됐는데 변호사님은 오죽하실까요? 무식한 한국 여자에게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이라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님. 그러자 한국 여자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자동차도 애초에 한국 여자의 명의가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신이 선심스듯 주겠다 말한 거죠. 대까리에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푹 익은 김치가 들어있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한국 여자는 또 다시 신박한 몇 가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카페 가는 게 필수인 카페 덕후 한국 여자예요. 인스타 맛집을 가고 인스타 맛집 카페를 가고 이런 걸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존나게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다 저희 아빠 골수 빼먹으면서 빨대 꽂은 돈이에요. 친정에서 저희 등신 같은 허세 비용을 다 내줬죠. 그리고 저는 이걸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진짜 신박해도 이렇게 신박할 수가 있을까 싶은 한국 여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가 인스타 카페 쳐가고 인스타 식당 쳐간 걸 지 애비가 내줬으니 그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겠다는 놀라운 발언. 그리고 이걸 한국 여자는 남편에게 당당히 요구했다는 게 진짜 광기라는 겁니다. 본인 친정에서 쓴 돈까지 위자료로 청구받고 싶어하는 한국 여자의 놀라운 발언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우리 한국 여자는 무슨 정신적 피해를 받길래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국 여자는 세상의 모든 게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밥 처먹고 인스타 카페 허버허버 다닌 것도 남성에게 위자료를 신청하려는 한국 여자들. 여자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금융 상품인 겁니다. 결혼해서 몇 년 버티다가 이혼하면 남편의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냥 얼마나 여자에게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한국 남성들은 남성으로 태어난 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모든 돈 자산들을 여자에게 가져다 바쳐야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부디 결혼을 금융수단으로 아는 여성과 결혼하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막걸리 한잔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재산을 반갈죽해줄 용기도 동반하는 것과 같다.